안녕하세요 로쿠미직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줌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실 때 아이패드를 칠판처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컴퓨터 음악 수업에 관련해 가지고 1대1로 레슨을 진행하실 때 화면 공유와 사운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 가지고 좀 더 특화된 설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1대 다수 수업을 진행할 때 보통 클래스 수업이 되겠죠. 강의자 그러니까 교육자는 한 명이고 학생들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뭔가 서로 얼굴만 봐 가지고 또 말로만 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때 좀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뭔가 칠판에 뭔가 글을 쓰듯이 진행하면 좋을 텐데 무슨 캠코더를 가지고 어떤 개인 환경에 칠판을 진짜 실제로 마련해 가지고 찍기도 좀 불편할 거고 그렇다고 어떤 화이트보드 기능이나 또는 주석 달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에 마우스로 이렇게 그리기 이런 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아이패드에는 애플 펜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이 영상은 아무래도 맥앤토시 환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와 컴퓨터를 미러링 방식으로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없이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윈도우에서 아이패드 연결하는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연결할 때 USB 케이블을 연결하셔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윈도우에서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본 영상은 맥 컴퓨터와 아이패드를 미러링 방식으로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유료와 무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무료 버전은 보통 이제 누구나 받아서 쓸 수 있고 1대1 레슨을 진행하거나 1대1 강의를 하실 때는 시간 제한 없이 누구나 그냥 무제한으로 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1대 다수를 진행하다 보면 40분까지밖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40분 지나면 끊기고 그럼 다시 또 연결해서 또 40분 지나면 끊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수업을 진행하다가 의도치 않게 수업이 자꾸 끊기고 또 끊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거거든요. 무료 버전으로 그냥 그렇게라도 진행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클래스 수업이 3시간짜리, 4시간짜리, 못해도 2시간짜리 이 정도 많으실 건데요. 그럴 때 그래도 끊김없이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유료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요금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유료 결제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안 나와 있고 구입하라는 업그레이드 이런 말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그거에 좀 이점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한 달에 15달러를 내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비싸요. 근데 스마트폰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거 조금 낸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 밑에 참가자가 최대 100명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크게 무료나 유료나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는데 클래스 수업을 하는데 100명이나 학생이 들어오고 이럴 일이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죠. 보통 많아도 30, 40명?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어떤 학교가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세미나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학교 강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참가자는 이 정도까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시간 제한 없이 일대다수로 그냥 마음 편하게 무제한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김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김 없이 기록이 또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이게 조금 더 이점인데요. 무료보전과의 이점. 보통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중에 라이브 스트림을 가끔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강의나 이런 거를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 스트림 하듯이 강의를 하겠다. 또는 뭔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유료버전에서는 이 SNS 스트리밍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추후에 올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은 클라우드. 요즘에 클라우드 다들 잘 아시죠? 웹 그러니까 이 줌이라는 회사의 서버에 일기가 올릴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기록과 관련된 건데요. 보통 학교나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증빙 자료로 강의한 거에 대한 어떤 기록 영상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남겨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보통 자기 컴퓨터에다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거는 1기가의 용량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얘네 서버, 줌 회사의 서버에다가 남길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 컴퓨터 용량이 사실 엄청나게 충분하고 하면 크게 상관없는데 좀 이점이라면 만약에 컴퓨터에서 불씨의 기록물이 뭔가 분실되거나 삭제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클라우드에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백업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분씩 끊기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냥 무료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런 끊김 없이 그냥 몇 명이 참여하든지 간에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간혹 나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데에 SNS 스트리밍 할 일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월간 청구가 있고 연간 청구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 청구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바뀌죠. 그러니까 10달치 가격만 내고 두 달은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렴하죠. 여기 보면 30달러 절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비대면수비 얼마나 진행될지 다들 감이 또 안 잡히시죠. 사실은 한 달 정도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월간 청구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정말 오랫동안 쓸 것 같다. 나는 뭐 그냥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이렇게 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연결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줌에 들어가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줌으로 뭔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주로 보실 거예요. 줌으로 이제 뭔가 그냥 영상을 시청만 하는 그런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지금 이 영상 같은 걸 많이 안 찾아보실 때고 아무래도 교육자나 어디 강의하시거나 세미나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마 영상을 찾아보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제가 몇 가지 좀 추천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듣고 설명도 많이 듣고 뭐 질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요. 다들 뭐 각각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학생이 선생님께 교수님께 연결을 또 해가지고 교수님이 그 연결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선생님께서 교육자가 학생에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선생님이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공유할 것들과 화면 보여주지 않을 것들 뭐 아이콘들이 있는 뭐나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해놓고 강의를 준비할 세팅을 딱 해놓고 그 다음 연결을 딱 해가지고 진행하면 좋은데 학생들이 마구잡이로 연결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엄청 정신없어지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강의자 본인의 어떤 개인 어떤 환경들이나 무슨 뭐 컴퓨터 안에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고 좀 어수선한 준비하는 과정들이 학생들이 그걸 다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뭐냐면 교수님들 또 강사님들 선생님들이 먼저 회의실이나 그런 걸 먼저 만드시고 화면 공유할 것들 준비를 다 끝내시고 학생들을 연결을 해서 초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회의를 먼저 엽니다. 그래서 새 회의를 누르셔서 여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죠. 그럼 이렇게 짱이 뜹니다. 저는 이제 이미 세팅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컴퓨터 오디오 사용 중이다 뜨고 이미 이제 바로 이제 사용하게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물어보는 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미 세팅을 해놔서 물어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시작은 일단 꺼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비디오 시작을 켜놓은 상태로 시작하면 약간 준비 안 되거나 뭐 이런 어수선한 것들이 바로 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비디오 시작을 꺼놓고 설정에서 이 비디오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유튜브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설정에 관련된 것만 또 올리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에서는 그 설정 내용은 다루지 않고 바로 그냥 설명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시작을 꺼놓고요. 그래서 어떤 수업은 영상을 서로 얼굴 볼 필요 없이 진행하면 된다. 그냥 말만 잘 전송되고 화면만 전송되면 된다.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떤 수업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겠다. 어떤 세미나나 회의는 얼굴을 봐야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걸 눌러서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소거라는 거는 자동으로 당연히 켜있기 때문에 지금 말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상대방한테 소리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기록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록은 저도 이걸 설정해서 새 회의실을 열자마자 바로 기록을 시작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수동으로 따로 그냥 임의로 이제 기록해야지라고 이렇게 누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끌 수도 있고 일시정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 회의실을 열자마자 바로 이렇게 기록 중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게 해놓은 이유는 1학기 때 조금 진행을 해보니까 어떨 때는 기록을 할 필요가 있고 어떨 때는 안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수동으로 해놨는데 항상 레슨이나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꼭 잊어버리고 있다가 레슨 다 끝났을 즈음이나 또는 끝난 이후에 아 기록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기록해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나중에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새 회의실을 열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기록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도 기록하다가 일시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때 일시정지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창을 여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바로 초대를 해요. 어떤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강의를 들을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어떤 회의에 참여하실 분들을 초대를 하는데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제 뭔가 진행할 거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를 먼저 하시고 초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사람이 들어오고 화면 공유하면서 주섬주섬 뭐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다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공유를 먼저 하시고 참가자를 초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면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옆에 서브 모니터는 2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숫자 나오는 거는 모니터를 하나 쓰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데스크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 모니터가 두 개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화면 공유는 이걸 누르시면 되죠. 이게 제가 이제 지난 봄에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화면 공유고요. 그 다음에 이 화이트보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칠판으로 쓰면 이거 써야지 물론 아이패드도 없고 뭐 매킨토시도 아닌 분들은 아마 이거 쓰셔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칠판이 맞긴 맞는데 마우스로 쓰시고 마우스로 그려야 돼요. 그게 불편한 점이죠. 근데 아이폰, 아이패드를 가지고 쓸 수 있다는 점은 뭐냐면 여기 보면 에어플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러링 방식을 쓰게 되는데 가장 포인트가 되고 핵심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애플펜슬입니다. 애플펜슬이 있음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애플펜슬이 없다면 사실 화이트보드 쓰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패드라는 게 애플펜슬이 나옴으로써 그 전과 후가 나뉠 정도로 애플펜슬이 정말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써보신 분들은 너무 감탄할 정도고 그 아이패드에 애플펜슬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수준이에요. 솔직히. 그림 그리시는 분들부터 글 쓰시는 분들부터 뭔가 필기하거나 요약 정리하는 것부터 뭐 정말 애플펜슬이 그냥 아이패드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 뭐 솔직히 애플펜슬 때문에 아이패드를 쓴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펜슬 없었으면 저는 솔직히 아이패드 안 썼을 것 같거든요. 그냥 큰 아이폰. 크기가 큰 아이폰 정도 그냥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애플펜슬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요기 보면은 유선을 통해서 요게 있죠. 유선을 통한다는 것은 USB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케이블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에어플레이를 통해서 와이파이 망을 통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와이파이 망을 통해서 쓰게 되면은 약간 레이턴시나 시간 그러니까 어떤 지연 간격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맥킨토시 컴퓨터에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은 애플펜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요걸 쓰시면 되고요. 윈도우 환경에서는 제가 체크를 해보지 않아서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걸 쓰셔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컴퓨터인데 윈도우 PC인데 아이패드가 있다. 애플펜슬이 있는 아이패드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써보시면 제가 테스트는 못했지만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냥 요거 창 하나 떠있기 때문에 인터넷 창 하나 떠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인터넷 창 여러 개 띄워놓으면 또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고급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슬라이드 배경 화면에 일부만 소리만 뭐 있는데 별로 이제 요런 거는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사용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컴퓨터 소리 공유라고 있죠.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뤘습니다. 특히 저는 컴퓨터 음악 관련된 수업들 특히 1대1 레슨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 영상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관련된 설정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말소리나 마이크를 타고 들어간 소리 말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자체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상대방한테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컴퓨터 소리 공유에는 지금 현존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추가적인 부가적인 프로그램 설치 없이 그냥 이 자체로만 공유하는 걸로는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 소리 공유 때문이라도 줌을 쓰시는 분들 많은데 컴퓨터 소리 공유는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쓰실 때 이론 수업을 위주로 하신다. 그냥 딱히 소리고 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론 수업을 위주로 하는 클래스 수업이시다. 그러면은 사실 컴퓨터 소리 공유가 의미가 없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가끔은 음악도 틀어야 되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있는 소리를 뭔가 좀 재생해야 될 필요가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했고요. 그 다음 공유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미러링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오죠. 이제 에어플레이를 가지고 미러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와이파이 주소가 나오고요. 이 와이파이가 당연히 동일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미러링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선택해라고 나오는데 이제 아이패드 화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패드 화면을 제가 이제 따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각도 때문에 약간 불편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를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우측 상단에서 우측 상단에서 여기를 쓸어내리시면 이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면 미러링이 있습니다. 화면 미러링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미러링 여기 보이시죠. 화면 미러링을 누르시면 이 줌에 요게 바로 지금 화면에 있는 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떴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떴다는 연결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글씨가 명확하게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죠? 연결이 됐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왔고요. 그렇죠? 위에 화면과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 어떤 빈 창을 하나 열어야겠죠? 뭐 딱히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메모장이나 뭐 이런 걸 쓰셔도 되고 뭐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사실 돼요. 애플펜스만 가동이 된다면. 저는 이제 아이패드에서 애플펜스를 쓰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또 많이 쓰고 계실 거고 굉장히 또 유명한 어플이죠. 굿노트5를 쓰고 있는데 그 굿노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와요. 저는 이제 작곡법 수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좀 악보나 아니면 이렇게 수업했던 것들을 좀 담아놨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신규를 눌러서 저는 이렇게 신규를 눌러가지고요. 노트북을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 백지 보이시죠? 이렇게 백지를 하나 열 겁니다. 백지. 그래서 생성을 딱 해볼게요. 그러면 백지가 열렸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칠판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수업 때 쓰기 위해서 화이트보드라 해가지고 이미 사실은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백지가 됐죠?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줌 그냥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듯이 줌 해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이게 칠판이에요. 애플펜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라고 한번 써볼까요? 테스트에서 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칠판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지울 수 있죠? 이렇게 애플펜슬 쓰는 분들 아시죠? 애플펜슬은 뭐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아이패드가 있고 애플펜슬 있으시다 그러면 이미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렇게 빈 창을 하나 열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로 보기를 하고 있는데 세로 보기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면 됩니다. 세로 보기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에 어떨 때는 홀축해지고 어떨 때는 커지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줌인 줌하우스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보기 편하게 당겨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고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줌이라고 하는 이 어플이 강의를 듣는 상대방, 학생들이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자기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자기 손가락으로 줌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장점이죠. 그래서 또 프로그램 이름이 줌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때문에 칠판을 보면서 수업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편해요. 크게 보고 작게 보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거를 캡처할 수도 있어요. 캡처.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수업을 듣다가 이거 쭉 써주시면 캡처 딱 해가지고 저장하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또 그 이점도 불편한 그런 어떤 상황 안에서도 오프라인보다 이점도 몇 가지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쓰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간혹 가다가 뭐 여러분들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악보나 아니면 뭐 교육 자료 같은 거나 이런 걸 ppt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해서 띄우고 하죠. 그런 방식처럼 여러분들이 미리 수업 때 필요한 걸 준비해 두시고요.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아이패드 어플이나 아니면 이런데 이미 설치하셔도 되겠죠. 저는 지금 굿노트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프로그램 어플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화면을 앞에 보시면 아이패드 화면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뭔가 고를 화면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이 컴퓨터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그대로 아까 화이트보드 그러니까 백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고르셔도 학생들한테 노출이 안 돼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굿노트 어플에 있는 장점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그거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굿노트5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어플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이트보드 들어갔다가 이렇게 뭔가 고르는 창이 나오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걸 열어가지고 아까 아이패드의 초기 화면으로 돌아간다 해도 이 화면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악보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열어가지고 뭐 이제 쓰시면 돼요. 이제 뭐 미리 받아 놓은 것들이 있죠. 그래 놓고 나서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사실 작년에 이제 수업했던 것들인데 사실 저는 아이패드를 아예 학교 들고 가가지고 그때는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패드를 학교 들어가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학교에서 아예 아이패드를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저는 수업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형광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처리해주고 언제든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지울 수 있고요. 이렇게 지울 수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은 뭐 각각의 쓰시는 어플에 다 있는 거니까 그 어플에서 썼을 때 야 이 기능 좋네. 이 기능 편리하네. 뭐 사진 같은 거나 외부 그런 것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다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다가 여기 위에 놓으면 다시 백지로 넘어가서 또 뭔가 쓰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너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그냥 어플에서 그냥 애플 펜슬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쓰시는 거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강의 때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학생들도 그냥 말로만 설명 듣거나 아니면 그 화이트보드나 아니면 주석 뭐 이런 거 달기로 마우스로 이렇게 불편하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표시하면서 쓰는 것보다는 엄청 편안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쓰시다가 간혹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지워볼게요. 뭐냐면요. 일일이 쓰는 걸 다 노출해서 보여주지 않고 영상을 지금 제가 옆에 있어서 각도가 조금 잘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안 보시겠지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테스트를 이렇게 딱 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글을 뭐 이것저것 쓸 건데요. 글 쓰는 걸 일일이 노출 안 시키고 학생들한테는 요거만 딱 보여주고 있다가 그 글을 다 쓰고 딱 노출하고 싶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면 공유 중지가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일시 중지가 있거든요. 공유 중지가 되면 아예 아이패드가 그냥 공유가 끝나버리는 거고요. 일시 중지를 누르시면 여기 하던 거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보니까 그런다는 얘기는 화면이 고정됩니다. 이걸로 화면이 고정돼서 일시 중지를 딱 누르신 다음에 화면 공유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 테스트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제가 쓰죠. 쓰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리고 공유 제 화면에는 이렇게 써졌죠. 근데 상대방 화면에는 테스트만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제가 이것도 사실은 미리 수업 전이니까 사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주변 사람과 미리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놓고 공유 다시 시작을 딱 누르면요. 상대방에게 없던 요 글귀가 딱 나옵니다. 한 번에 나와요. 조금씩 조금씩 써지는 글귀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고 한 번에 쫙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뭔가 잠깐 멈춰놓고 한참 쓰고 요걸 그대로 한 번에 딱 노출시키고 싶다. 한 번에 보여주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공유 일시중지 기능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화면 공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이 전부 다 공유가 되어버리지만 실제로 아이패드를 가지고 공유할 때는 이 외부 화면 공유는 상관없이 여기서 이 화면만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크게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쳐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조그맣게 놓고 뭐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 수업하실 때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보면은 채팅창을 하나 열어놓고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한 번 이런 거 다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저도 클래스 수업 하다 보면 이렇게 해놓고요. 학생들이 가끔 이제 학생들 소리가 다 들어오면은 지방 방송이 너무 커져가지고 수업 진행이 안 되죠. 막 잡음도 들어오고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소리들은 전부 음소거를 시켜야 되죠. 그건 당연한 세팅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클래스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마이크만 나가고 학생들의 마이크는 전부 다 끄게 이제 호스트가 강의자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놓고 진행을 하면 되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피드백들 그러니까 뭐 질문이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나 얘기할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채팅을 막 할 수도 있는데 그 채팅창을 바로 볼 수 있게 옆에다 이렇게 띄워두시면 조금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참가자도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편해요. 참가자가 지금은 이제 저만 있지만 학생들이 막 들어와 있으면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음소거 시키는 것도 여기 있고요. 학생들의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서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얼굴 같은 것들 그 목록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학생들이 누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음소거 낸지 비디오가 켜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기서 일기률적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아주 유용하실 거고요. 또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여기 보안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대기실 사용이라고 있어요. 저는 대기실 사용을 항상 켜놓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들어왔을 때 어떨 때는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 대기실에 들어오고 수락을 눌러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이제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할 때 링크를 가지고 학생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링크로 초대하는 법은 뭐 다 아시죠? 링크로 초대하는 방법은 이거 수업을 열면은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되는데 뭐 쉽게 보면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더보기 위해서 회의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부분은 나중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환경에 링크가 나오고요. 링크 복사 요기를 누르셔 가지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보내주면은 학생들이 이 방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링크 복사로 보내주면 특히 복사를 통해가지고 그걸 클릭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암호를 굳이 입력 안 해도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대기실을 한번 두는 이유는요. 대기실을 둠으로써 혹시라도 수업에 관련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게 한번 필터링을 해줄 수 있어요. 바로 수업에 들어올 수가 없고 호스트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그 회의실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대기실 사용을 켜놓습니다. 이게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사실은 이제 홈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대기실 사용을 아예 항상 쓰게 켜놓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찾아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회의를 잠금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 회의를 잠궈버리면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회의를 잠금하면은 가끔 학생들이 들고 날고 할 때 아니면 지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잠깐 끊겼을 때 다시 못 들어와요. 또 그럼 풀어줘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회의 잠금까지는 아니고 대기실 사용을 항상 이렇게 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름 바꾸지 못하게 저는 이렇게 체크를 빼가지고 이름을 못 바꾸게 해놨어요. 학생들의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지만 제가 누가 누군지 파악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의 화면을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수업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음소거 해제는 자기가 원하면 음소거 해제는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수업 때 그렇게 공지를 하거든요. 간혹 정말 불가피하게 빠르게 뭔가 건의사항을 하거나 질문이나 피드백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스스로 음소거를 하고 채팅도 좀 느리니까 느리거나 좀 바로 체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로 음소거를 풀고 말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하면 여기 학생들 목록이 딱 있을 때 음소거 해제된 사람의 목록이 딱 보여요.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제했구나 안했구나 알 수 있고요. 딱히 그런 것도 아닌데 해제가 돼 있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음소거 시켜버리면 됩니다. 호스트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여기 보면 기록을 일시중지하고 중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영상으로 나중에 이제 증빙자료처럼 쓸 수 있는 또는 그냥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복귀해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건데 그거를 일시중지하고 기록중지하고 요게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 플로팅웨이 컨트롤은 요거예요. 저는 요거가 이게 이거 클릭해놓으면 자동으로 숨겨져 있다가 요거만 노출되어 있다가 또 누르면 나오고 뭐 하는데 그때그때 막 누르다가 요게 잘못 눌러가지고 엉뚱한 거 눌러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요거는 항상 띄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아까 처음에 공유할 때 이제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 관련된 게 요게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요거는 이제 유료 버전에만 나옵니다. 무료 버전이신 분들은 이 항목이 없어요. 유료 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화면 공유나 사운드 공유를 하시면서 뭔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거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팁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줌을 사용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가끔 소리가 잘 들리다가 끊긴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조금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쓸 때 우리나라에서 재난문자가 오면은 그 갑작스럽게 울리는 그거 있죠. 그러면은 줌의 소리가 차단되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 상황에서는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수업 때 들고 날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이유가 재난문자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태가 이렇고 그 사태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에 대한 내용을 또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또 전세계적으로 지금 비대면 수업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좀 특수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난문자가 오면 그 울림, 알람 때문에 소리가 먹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재난문자 때문이면은 나갔다 들어와라.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줌에서 이 아이패드를 칠판처럼 사용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무엇보다 아이패드를 쓰시면서 애플 펜슬이 꼭 있어야 될 거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시자면 그 아이패드 안에 평소에 애플 펜슬을 자주 사용하시던 어플까지 함께 설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 뭐 그다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참에 하나 구입을 해서 쓰시면은 아주 좀 편리하고 유용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대1 수업 때는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 많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클래스 수업들, 1대 다수 수업들은 이렇게 쓰면서 해야 될 수업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분들에게 또 줌을 쓰시고 맥 환경에 또 아이패드까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팁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하루빨리 이 좀 어려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각지에서 고생하신 분들 모든 분들께 좀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즈였습니다. 루크뮤즈였습니다.